전철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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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촌 동생 사촌 동생 나이도 돌아올 우리 전철이 엄마 엄마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사촌 동생 사실 이 구민행사에서 이렇게 모든 걸 찍어내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실 이 행사는 다른 때도 되는데 서구 장애인 복지관에서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만들어져서 병을 허물고 다음 정서는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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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